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많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돈까스를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사실 그 돈까스 되게 좋아한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도 치유돈까스 먹었거든요. 그제도 먹은 것 같은데? 짠! 여기 200장 돈까스들. 여기가 그 당일로 이렇게 직접 아침에 만들어가지고 당일 돈까스만 파신다고 하더라고요. 200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리겠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원하는 거 마음껏 주문하셔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쪽에 키오스크에서 주문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돈까스 진짜 많다. 안녕! 인정님 안녕하세요. 어떤 메뉴를 다 먹어볼까? 돈까스. 4, 2, 3, 4, 5, 6, 7, 9, 9. 9개 있어요. 돈까스 주문가. 9개를 먹는 걸로. 주문 다 하셨어요? 네. 저희 메뉴 중에 지금 저희 행사로 칠메뉴 눈꽃치즈 프리미엄 돈까스 드시면 저희가 만두를 서비스로 드리거든요. 정말요? 그러면 치즈돈까스를 저희가 눈꽃치즈로 변경해 드릴게요. 좋아요. 그럼 바꿔서 준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사장님. 안녕! 기다려 주세요. 도대체 준비했어요. 도대체 준비했어요. 도대체 준비했어요. 와, 감사합니다. 와, 이거 신메뉴! 로제 돈가스, 경양식 돈가스입니다. 와, 돈가스도 되게 큼직하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많다. 이게 지금 돈가스 9개거든요? 이게 신메뉴고, 이게 고치돈, 여기 그냥 돈가스, 여기 매운 악마... 악마 매운 돈가스. 경양식 돈가스. 그리고 민츠가스. 아, 민츠가스예요, 이게? 이거는... 아, 카레 돈가스요? 이거는... 로제 돈가스. 아, 로제야. 이거는... 아, 치킨! 아, 종류 진짜 많아요. 대박, 잘 먹겠습니다. 아, 이게 돈가스가 이렇게 두툼해요, 이렇게. 돈가스 이렇게 찍어서... 오, 맛있다. 일단은 돈가스 자체가 엄청 고소하고, 돈가스는 또 바삭해야 맛있거든요? 어, 이번에 이 소스 먹어봐야지. 이거 소스. 와, 채더 치즈처럼 이렇게 노랗다. 와, 돈가스 진짜 맛있다. 소스도 맛있어요, 소스도 맛있는데 진짜 바삭해요. 식어도 바삭할 것 같은? 고치돈, 고치돈. 저 고치돈 진짜 좋아하거든요? 역시 고치돈이 짱이지. 와, 이거 치즈 넘치는 거 보이세요? 완전 넘쳐, 이렇게 흘러 넘쳐. 치즈가 그냥 쭉쭉쭉쭉쭉쭉쭉쭉. 소스 안 묻히고 먹어도 맛있겠다. 소스 이번에 한 번 딱 찍어서. 치즈도 꽉 차서 엄청 맛있는데 이 고구마 미스가 진짜 맛있다. 달달해가지고 딱 그 맛있는 고구마 미스예요. 저 좋아하는. 아, 대박.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아, 군만두. 군만두 엄청 많다. 서비스로 저희 신메뉴 포함해서 2만 원어치 주문할 수 있는 소스로 드리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와, 지금 상다리가 부러지겠는데요? 여기 그 민츠카츠라고 되게 특이하게, 특이한 그게 있대요. 계란고릉이 이렇게 올려져 있고 여기 이렇게 딱 걷으면요. 약간 만두 속처럼 이렇게 속이 있어요, 돈가스 안에. 여기다 계란 딱 얹어가지고. 즐거워. 여기 보이세요? 진짜 신기하다. 약간 처음 보는데 되게 입안에서 익숙하면서 맛이 없을 수가 없다고 해야 되나? 아, 이게 하나씩 맛보려고 했는데 자꾸 맛있어서 두 개씩 먹어버려요. 다 왜 뭐 먹지? 매운 거, 매운 거. 악마 매운 돈가스인데 소스가 진짜 좀 악마 같아요. 먹고 죽는 거 아니죠?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맛있다, 소스. 잠시만요, 아직 괜찮거든요? 하나 더 먹을까? 양파도 딱 얹어서. 와. 도스가 맛있게 맵네. 튀김에다가 이제 고기까지 있어가지고 되게 딱 중화시켜주면서. 와. 잠깐만. 소스만으로는 불닭보다 매워요. 그리고 불닭이랑 약간 비슷한데. 좀 더 달달한 그런 소스인데. 소스, 이게 이거랑 먹어서 그렇지. 와, 치즈로 중화시켜야겠는데? 와, 눈꽃 치즈. 해, 치즈 뿌려준 거 봐. 아니, 치즈 위에 치즈가? 따라 이렇게 다 먹어야 Eskiat custom Away. 우아. Во. 우와. 네, 레 company är blendt vu de Cang mitoi-pr epoxy. 소스가 18 t quadranken. 이러게 Além himkan, poker Master. omg. Fire for out 뜸 È和 rand de Rand de Randm 와. 한 입에. yal comedod. beköpng. Well, if you can. 오 여기 안에 함박 스테이크가 이렇게 있어요. 체다치즈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오 안에 뭐예요? 치즈예요? 크림치즈입니다. 안에 크림치즈예요? 네. 오 크림치즈가 안에 이렇게. 함박도 맛있네. 부드럽다. 저양식! 바삭바삭한 것도 정말 좋아하지만 이런 경양식도 또 맛있거든요. 이거 소스 너무 좋아. 돈까스는 소스가 맛있어야 돼. 소스를 묻혀도 바삭한 돈까스. 군분만두가 서비스예요. 이 만두가 지금 이벤트 하는 건데 10메뉴 포함 2만 원 이상 시키면은 안교자가 있는데 이렇게 튀겨주시는 것도 있고 막 김치 고기도 고를 수 있나봐요. 와 진짜 이 속박차면 안교자네. 맛있다. 신메뉴. 이거 서비스로 주셨거든요. 볼케이너 덮밥. 이거 매운 건가 그럼 매워요? 매워요? 밑에 이렇게 밥이 이렇게 비벼가지고 눈꼬치도 올라가 있고 양배추랑 이게 약간 그 알싸한 매운맛이긴 한데 스킨이랑 밥이랑 먹으니까 되게 딱 맛있게 매운 정도? 다음은 로제. 다음은 요거 카레. 카레도 맛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그 약간 하이라이스 같은 향이. 아 얘는 이렇게 딱 그 치킨 결이네요. 딱 봐도. 이거 뻑뻑하지 않고 맛있어요. 두 개 먹으면 못 먹겠네요. 아 진짜요? 두 개씩 드세요? 두 개. 두 개씩 드세요. 아 진짜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맛있지 않나요? 아 진짜요? 요거는 후식장 아니죠. 후식장 아니라 후식장. 와. 당일날에서 그런지 몰라도 고기 냄새 이런 것도 한도 안 나고 되게 딱 그 안에 고급진 고기 느낌이 있어요. 음. 저희 고기가 특별히 허브 속성이 다 돼 있는 고기예요. 고기가 되게 부드럽고 연하고 맛도 맛있을 거예요. 쫄깃쫄깃하고 부드럽고 막 그래요. 저희가 특별한 고기를 쓰고 그날그날 신선한 고기를 공급한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꼭 드세요. 아 근데 제가 채소를 잘 안 먹어가지고 샐러드가 걱정이네요. 제가 진짜 채소 먹으려고 되게 노력을 항상 하고 있는데 먹으면 막 속이 울렁거리니까 진짜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먹방은 데 노력은 해봐야겠습니다. 아 또 매운데 또 맛있게 매우네. 와 진짜 매워. 저게 처음 먹어보는 독학씨 진짜 많아요. 이것도 처음이고. 이것도 처음이고. 이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맨치카츌도 처음이고. 와 근데 너무 맵다. 여기 있는 밥은 못 먹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거 먹으면 죽어요. 아 이거 맨치카. 사실 오늘의 제가 베스트는 이게 아닌가. 엄청 특이해요 진짜. 이런 거 처음 봐요. 원래 애 좋은 적은 식어도 맛있어요. 사실 맨치카츠가 베스트긴 한데. 진짜 맛있는 건. 시드러우기 진짜 맛있네요. 원래 이거 치즈 두 개를. 마지막에 아껴먹으려고 했는데. 하나 먹어야겠어요. 찢어가지고. 이 소스가 진짜 대박이다. 돈까스 소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마사이 마약 소스가 진짜 돈까스 소스보다 오늘 더 맛있어요. 한입 먹을 때 약간 개운해진다고 해야 되나. 느끼함을 싹 잡아줘요 그냥. 와 근데 진짜 돈까스 원없이 먹어보는 거 진짜 처음이다. 시키는데 맛있어. 아니 돈까스로 9개나 시켰는데. 벌써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사실 진짜 다 드실 줄 몰랐어요. 진짜 초콜릿이기 때문에 막 빼고 사실 그럴 줄 몰랐어요. 진짜 다 드실 줄 몰랐어요. 9개를 시켰는데 이렇게 동그릇이 보일 줄 몰랐어요. 10개. 2개. 2개. 진짜 맛있어. 우리 진짜 고구마 농축 시킨 거 같아요. 진짜. 고구마 농축 시킨 거 같아요. 진짜 맛있죠? 오늘 이렇게 제일 맛있어요. 이게 1등인가? 이거 먹으니까 이게 1등 같은데요? 혹시 채소 안에 피클 다진 거 들어가나요? 소스 안에 피클 다진 거 있죠? 그래서 못 먹습니다. 제가 이 샐러드를 먹으려고 했는데 안에 다진 피클이 있더라고요. 다진 피클이 없었으면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다진 피클이 있어서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또 못 먹어요. 마지막! 고치돈! 보가스 잘하네요. 보가스 잘하네요. 입천장 다 까지도록 먹었어요. 입천장이 안 아까울 만큼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 드실 수 있어요? 저는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주시면 그냥 천천히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전국이 유빈게 매장 중에서 찌양님처럼 혼자 오시던데 전 메뉴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생기면 어떡해요? 제가 바퀴즈 팀에 얘기해서 찌양 챌린지 하러 와 정말요? 한번 챌린지 하러 와야겠는데? 찌양 챌린지 하러 제가 찌양 챌린지 하러 가면 이상할 것 같은데? 채소 빼고 채소 빼고 그것도 똑같이 채소랑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까지